인사부터 드려볼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기초입니다!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오셨으니까 각자 자기소개부터 한번 해볼까요? 좋아! 이뻐요! 이쪽부터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실리사 도유양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지원분이 되고 싶은 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그니처 채솔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고유여서 되게 기쁜 시그니처 세미입니다! 반가워요! 안녕! 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되어서 너무너무 신기한 세미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시그니처 클로입니다! 오늘 재밌게 놀아봐요! 네! 네! 이렇게 저희가 방금 들려드렸던 곡은 저희가 며칠 전까지 활동했던 안녕 인사여라는 곡인데 노래도 너무너무 좋고 수록곡도 좋으니까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사비공 달피콘서트에 저희 시그니처가 함께 되어서 너무너무 영광이에요! 아니 아까 대기하면서 봤는데 불꽃축제를 했는데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기간도 되게 되게 길고 재밌는 즐길거리도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재미있게 축제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부여가 자연경관이 진짜 진짜 좋고 문화재가 보존이 완전 잘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가족분들이랑 부여에 여행을 자주 왔거든요! 오! 짱이다! 근데 이런 부여에서 제가 공연을 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재밌는 무대 많으니까 많이 많이 즐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오! 맞아요! 이제 저희 가족 중에 할아버지가 부여가 고향이셔가지고 제가 부여에 놀러 온 적이 되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한 20대 초반 연습생 하기 전까지도 많이 놀러 왔었는데 이렇게 멋진 사비공에서 저희 공연도 해보고 아주 뜻깊은 날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진짜 경관이 아름다워요! 그니까요! 너무 좋아요! 저희도 여기서 놀고 싶어가지고 여러분이 저희 대신에 열심히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또 저희가 이제 남은 곡들 있잖아요! 제가 곡 소개를 한 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좋아! 좋아! I'm OK! 라는 곡이 있는데요! 그 곡은 저의 자유분방함을 이렇게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는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곡을 보여드릴 거고 그 전에 저희 오로라를 보여드릴 건데요! 맞아요! 오로라를 할 때 응원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시원한 오늘밤 하면 오로라로라 오로라로라를 다 같이 여쭤주시면 되는데 저희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3, 4, 시원한 오늘밤 오로라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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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orado 이뽕! 롬! 편의점 롬! 또 드anas 이제 기회를 eram 대滅